일단은 넥칼리가 장군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보여진 매치업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땅 찍다가 X 카운터 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니프레스 많이 내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땅은 못 찍고 이제 넥칼리가 이제 구석에서 아무것도 못 내미다가 죽는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 마차보의 넥칼리라면 어이 지금도 위포니치 그냥 안 잡아봐야 해 마차보의 넥칼리가 되게 과감한 거 같은데 동체시력이 너무 좋아요 아 그냥 죽죠 마차보 선수는 이 게임 템포가 지금 느려요 그렇죠 원래 막 공중 대시하고 막 염바도 멀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땅 찍고 있고 그렇죠 사람 눈으로 안 보이는 공격 막고 있었던 거예요 잡기가 왜 5프레임이나 되지 그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1프레임이어야 되는데 아 이거 변신 각 다 나왔거든요 변신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잘 나왔고요 트리거 2 트리거 와아악 똑같이 있어요 허접은 안 깔고 엑스 무서우니까요 자리 맡기거나 한 번 더 써야죠 그쵸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군 o Premier가 1 도트 holder 1 도트만 가져왔어도 장비 잡았을 겁니다 정말로 정말 이게 보랄까 이게 실수도 아닌 실수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너무 치명적인 실수였죠 제가 봤을 땐 마차고 선수가 그 거리 본 것 같아요 여기가 안 잡히는데 한 번 안 잡히고 두 번째 걸어올 때가 문제였죠 썸냐 선수도 왜 안 잡혔지 살짝만 걸어가 볼까 하다가 끝났거든요 X 깔고 미동도 안 합니다 이런 걸로 날 죽일 수 없다는 거죠 플러스 1로는 나를 협박할 수 없다 네 다시 깔고 한 번 더 다 찼거든요 다 찼거든요 변신하거든요 그것처럼 곧 변신의 시대가 오거든요 아 바로 볼 것도 없죠 체력이 원체 많기 때문에 지금 네칼리가 이거 뭐 하나 잘못 맞으면 또 CA까지 아 CA는 좀 멀었군요 카운터 움직임이 빨라 됐어요 네칼리가 쓱 대쉬해서 들어오면 반을 못합니다 이거 반을 못해요 진짜 대쉬 한 번 하면 딱 붙거든요 다시 찍고 야 ES등보도 아니네요 대공도 끌어쳤죠 땡겨서 쳤어요 이것도 CA 다 모았습니다 이거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중펀이 이제 말이 안 됩니다 한 대 맞으면 난리납니다 서중펀도 이제 CA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서중펀 CA 나오고 강펀 CA 다 나옵니다 그래도 썸네아 아직까지 희망 질렀고 실이 없고 쫙 쫙 아 뒤로 가죠 뒤로 아 아 여기서 입냄새를 우와 잘 먹었다 맛있었습니다 마차모 선수의 승리 마차모 선수의 승리 끔찍한데요 대쉬를 예측을 했다는 건데 물론 누가 봐도 대쉬할 만한 상황이 이랬습니다 바로 다시 들어가네요 이거 선비랑 좀 열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강펀 깔아놓고 역가드 넘어가고 타임오버 상황에서 백댁시 빠른 캐릭터들한테 저렇게 당하면 되게 화나거든요 양양 하단 털어주고 스턴 위기 리버선 오히려 자기가 리버선 여기도 리버선 글쎄요 한 번은 더 치진 않네요 아 너무 안 좋아요 상황 이게 변신전 넥칼리한테 장군이 필드전에서 졌다라는 거는 변신하고 나서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감당 안 되죠 넥칼리가 HP가 30% 정도 남기고 본인은 50% 이상 남긴 상태에서 변신을 시키면 모를까 그렇죠 지금 게이지 보세요 EX 게이지 꽉 차있고요 카운터 구석으로 윕니다 이거 뛰면 또 EX 지금 마차모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백댁시 한다 이거는 마무리에요 CA가 있기 때문에 아 마차모 너무 강력합니다 마지막에 CA를 맞춰버리면서 오늘 또 우승을 향해 달립니다 마차모 너무 쉽게 갔죠 이야 이게 첫 번째 세트는 오히려 썸미야 선수가 차라리 잘한 거였고 두 번째 세트 때는 전투력이 약간 들통이 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정도로 좀 많이 격차가 났죠